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이기 1장 말씀입니다.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족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오.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재단 위에 풀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재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오. 제사장은 그 전부를 재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재단 북적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오. 제사장은 그것을 다 재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오.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재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오. 제사장은 그것을 재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재단 위에서 불살라고 피는 재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유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재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대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의 그것을 재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3월 안식월 중에 있었는데 새벽기도 말씀을 이제 목사님들이 기도하시고 제비를 뽑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안식월 중에 있는데 글이 이렇게 공지가 딱 뜨는 거예요. 봤더니 레이기 1장에서 7장이 제 본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내 위기가 왔구나.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레이기는 정말 너무너무 은혜로운 책이기 때문입니다. 레이기를 볼 때마다 저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피의 제사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은혜롭기 때문이에요. 물론 레이기에는 마의 장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레이기를 읽으려고 아니 성경을 읽으려고 창세기 출애국기 신년 첫날부터 잘 나가고 아주 재미있게 은혜롭게 읽다가 많이 부딪히는 장벽이 바로 레이기 아닙니까? 레이기에서 부딪히고 더 이상 못 읽겠다. 이거 너무 어렵고 이거 너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또 지금 우리 생활과 너무 상관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읽기 어려운 책, 난해한 책으로 평가받는 것이 레이기입니다. 하지만 레이기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은혜로운 책이고 그리고 레이기에는 제사법뿐 아니라 이 세상의 실제적인 것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들, 재산권, 결혼, 이혼, 종교, 국가 여러 가지 그 관계들이 너무너무 잘 기록되어 있는 책이 레이기입니다. 레이기는 읽으실 때 성경을 볼 때 앞뒤 문맥을 보면 좋은데 레이기는 그 앞에 있는 출애국기 25장에서 40장 그리고 뒤에 민숙이 1장에서 10장까지의 관계를 보면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앞서 강성은 목사님 통해서 보셨듯이 성막, 성막이 앞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레이기 25장에서 40장까지는 성막이 건설되는 것을 말하고 있고 레이기 이후 민숙이 1장에서 10장까지는 완성된 성막과 광야 여행을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레이기는 출애국기와 민숙이 사이에서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레이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성막에 대해 이해하면 참 좋습니다. 성막이 무엇인가.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 성막신학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제 그리고 하나님의 부제. 조금 풀면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다가가기 어려운 하나님.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로 임제하신다. 이 측면만 보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나아갈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성막신학입니다. 하나님의 임제와 하나님의 부제. 그 사이의 긴장 속에서 읽는 책입니다. 그래서 레이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잘 정리해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레이기입니다. 제가 다룰 레이기 1장에서 7장은 레이기의 5대 제사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제사에는 기본적으로는 속제의 기능이 있습니다. 속제. 속제가 무엇이죠? 죄를 용서받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 그래서 모든 제사가 그 전제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간단하게 5가지 제사를 한번 짚어보면요. 번제는 가장 기본적인 제사. 모두 태우는 제사입니다. 오늘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제사. 번제와 화목제와 병행하기도 하고 언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관계 회복을 잔치로 표현합니다. 화해하고 나누는 것이에요. 속제제는 우리가 이름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다 속제가 기능이 있으니까. 그래서 더 정확히는 정결제라고 보시면 좋은데요. 정결제. 그래서 죄를 더러운 것으로 형상화하고 씻어내는 것이 바로 속제제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속건제는 배상제라고 보시면 더 좋습니다. 배상한다. 그래서 죄를 빚이나 채무로 보면서 형상화하고 이웃에게 배상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셔도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한 장씩 한 장씩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 다시 자세히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레이기 1장은 번제입니다. 번제. 번제. 다 불태워버리는 것. 그래서 번제는요.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이고 가장 비싼 제사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나머지 제사들은 다 남는 것이 있어요. 소제는 곡식이 남고요. 화목제는 소가 남고요. 양이 남고요. 그리고 모든 속건제, 속제제 모든 것들이 다 뭔가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번제는요. 남는 것이 없어요. 다 불태워야 되는 제사예요. 가죽을 제외하고 다 불태워야 하는 유일한 제사. 그리고 번제는 국가적 차원에서도 개인적 차원에서도 드려졌던 제사입니다. 출애국기와 민수기에서는 국가적으로 나라 차원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 그게 번제입니다. 그게 정해져 있는 룰이었어요. 그리고 절기 중에 가장 많이 드려지고 또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 중에 하나가 바로 번제였습니다. 그리고 번제는 나라 차원뿐 아니라 개인의 차원에서도 드려요. 여러분 번제하면 생각나는 인물 혹시 있으세요? 솔로몬. 그죠? 솔로몬이 처음에 1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열한기상 3장 4절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천번제를 드렸다는 기록이 있죠. 그래서 번제는 나라뿐 아니라 국가뿐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가장 많이 행해졌던 첫 번째 제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 붙드실 말씀은 레이기 1장 4절입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함께 기도하실 제목은요. 내가 죽었다는 것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레이기 1장을 보면 제사를 드리러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군가 제사를 드리러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이 1장 4절에서 그는 번제물에 안수할지니 이 그는 바로 제사장이 아니라 그 제사들이러 나온 사람입니다. 물론 제사를 주관하는 분들은 제사장이죠.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이 그 모든 제사를 주관합니다. 그런데 머리에 안수하고 이어서 나오는 본문 1장 5절 보면 그는 여우 앞에서 그 숲송아지를 잡을 것이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의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재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안수하고 소에게 안수하고 소를 잡는 주체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 제사를 행할 때에 그 봉헌자 그 자신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절차를 제사장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는요. 이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다 해주는 줄 알았어요. 그냥 안수만 하고 재물을 넘기면 그 이후에는 제사장들이 다 해주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얘기를 자세히 보십시오. 제사장이 할 일이 있고 제사 드리러 나온 사람이 할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직접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사 드리기 위해 소를 가져왔다. 그럼 그 소를 잡는 일, 도살하는 일을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장 6절에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오.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는 일, 각을 뜨는 일, 다 누가 합니까? 제사장 아니에요. 제사 드리러 온 그 자신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번제를 드리러 나와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일을 내가 한다. 여러분 쉽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빨리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수송아지에게 안수할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소의 눈을 보고 잡을 때, 죽일 때, 가죽을 벗기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각을 뜰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하나 다 분해할 때.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이 취급을 받아야 되는 것은 나구나. 이렇게 죽어야 되는 것은 사실은 나구나.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초대 유대 기독교인들에게는요. 예수님의 단번에 드려진 십자가 제사가 너무도 잘 이해가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계속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번제를 드려왔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었구나. 사실은 십자가 복음도 저는 예전에 오해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잘 모를 때에는 예수님은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는 그것을 그냥 보고 감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감사만 하고 있고 내가 죽는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자리에서 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 때 죽어야 되는 사람이 나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았다면 죄에 대한 태도는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아주 끈적끈적한 그 죄에 대한 태도는 여전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아니 믿었다고 생각하는 그 전과 후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의 욕이 강력합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강력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면 사실은 그 죄의 욕은 더 이상 강력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다고 착각하는 것뿐입니다. 정말 내가 죽었다면 정말 예수님과 죽었다면 죄는 더 이상 강력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미 죽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죽음에 대한 확증입니다.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야기예요. 또 얼마나 이야기해야 되냐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기억하는 것은 내가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욕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은 십자가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붙드실 말씀은 1장 9절입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오. 제사장은 그 전부를 재단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재라. 여하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래서 함께 기도하실 때 붙드실 제목은요. 나의 죄를 완전히 불태우게 하소서입니다. 완전히 불태우게 하소서. 하나님은요. 요청하시는 것 보면 너무도 세세하게 말씀하셔요. 내장과 정강이까지 씻고 다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완전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불태워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죄에 대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 그래서 우리 안에 만약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남아있다면 제사 드릴 때,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완전히 불태우는 것입니다. 아직도 태우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남아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 여전히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세상의 정욕들 음란함이 남아있다면 언제까지 죄의 욕이 강력해서 버티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남기지 않고 불태워야 합니다. 안목의 정욕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이 너무도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좋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 눈이 가려지면 여전히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고 실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세상만 보게 되고 내 육신의 안목의 정욕만 채우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요청하십니다. 그것 불태우라고 이생의 자랑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배 드릴 때 빼고 교회 안에서 빼고 속회에서 빼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많은 시간들 속에서 내 대화의 주체가 무엇입니까?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이생의 자랑 남아있습니까? 여전히 부동산, 주식 그것이 우리 가장 관심사입니까? 남기지 말고 불태워야 합니다. 여전히 내가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완전히 불태우게 하여 주십시오. 완전히 불태우게 하여 주십시오. 어제부터 교회학교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이라는 주제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첫째 날 담당하면서 아브라함이 갈대우르 하란 땅을 떠나는 창세기 12장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대단하지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믿음으로 결단한 아브라함 그러나 아브라함 평생을 보면 사실은 좌충우돌하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멋진 것 믿음의 조상으로 정말 하나님의 친구라고 인정받는 장면이 나중에 창세기 22장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무엇입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장면이죠. 예전에 저는 그 창세기 22장을 보며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너무너무 멋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낳고 한 해 두 해 지나가다 보니까 너는 정말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느냐 그 질문이 정말 어렵게 다가오더라고요. 첫 해보다 둘째 해가 둘째 해보다 셋째 해가 한 해가 한 해가 거듭될수록 그 질문이 그 무게감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이죠. 물론 제자훈련 단원 중에 자녀를 선교사로 보낼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사실 저는 그렇게 썼습니다. 아들은 보내겠지만 딸은 못 보내겠습니다. 제 마음이었어요. 사실은 그렇게 그럼에도 사실은 딸도 하나님 원하시면 보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사로 드린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드렸을까? 어떻게 아브라함의 이삭을 드렸을까? 그런데 그 묵상을 계속하다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가 떠오르면서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삭을 하나님 드리실 수 있겠어요? 이런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바꿔 질문하면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뿐인 외아들을 드리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창세기 22장을 묵상해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히 대신할 순량을 준비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대신 준비할 예물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대신해서 준비해 주지 않고 대신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그 외아들을 제물로 드려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번째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에요. 그 아들이 거역하는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 아들이 항상 순정만 했고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외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레이기는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번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번제할 숯송아지 번제할 양 번제할 새를 준비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 번제물이 바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은 모두 남김없이 물과 피를 흘리신 것이고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지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남김없이 남길 것도 없이 남김없이 다 드릴 수 있겠느냐 완전한 헌신 완전한 제사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은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불태우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장 4절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하나님 내가 죽었다는 것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는 그냥 그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것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사드리는 그 장면을 여러분 목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주님 그 기도가 우리 안에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내가 여전히 죽지 않은 부분들 아버지 내가 여전히 죽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믿음이 이제는 내가 죽음으로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도서 예수님 모셔서 저희 안에 임자하여 주시고 그 제사 과정 하나하나가 정말 정말 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그 자리에 내가 죽어야 될 죄인이 믿어지는 역사가 정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바로 나라는 것이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새벽에 있게 하여 주시옵도서 주님 주님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시고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주님과 함께 살았으니 그 고백이 정말 실제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도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1장 9절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내장과 전광이를 물로 씻을 것이오 제사장은 그 전부를 재단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재라 여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나의 자료 완전히 불태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번제로 드려졌는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드려진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 자신을 드리고 불태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또 앞에 나와 기도하실 분들은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나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마음 다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완전히 불태워지듯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도서 주님 내가 완전히 불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도서 다시 주 앞에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 사랑 가운데 나아갈 때에 예수님이 완전히 불태워진 것처럼 주님 제 삶이 주님 앞에 완전히 불태워짐으로 드려지기 원합니다 번제로 드려지기 원합니다 남는 것 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불태워 주십시오 하나도 남김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 예수님 임자여 주시옵도서 주 예수님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이 새벽에 주님의 놀라운 그 십자가가 실제가 되며 저 또한 번제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도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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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할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도서 주님 임자여 주시옵도서 납시옵도서 아버지 규 씨